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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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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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평생 직장은 아니잖아요? 응 그러게 그것도 웃기지 저는 할부도 너무 맛있어 게다가 오늘 미쳐서 먹어도 될 것 같아 옛날에 누가 새우튀김 시켰는데 마요네즈가 따로 있었거든요 마요네즈 달라고 했거든요 느끼한데 느끼해 먹으면 겁나 고소하네 여기 사장님이 오늘 밥을 안 먹어도 이게 첫 끼거든요 아 진짜? 심각하네 나 오늘 이걸로 새우필고 그랬잖아 맛있어 맛있어 추윤아 나중에 연어의 맛을 느꼈다면 그 다음에 마요네즈 갈게요 너무 맛있지 근데 내가 막 환장하고 먹을만 하죠? 맞아 맛있지 내가 먹을만하기 여기서는 아사나 이건 방울이 되게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일단 주변에 사람들이랑 같이 만드니까 이쁙다. 아르바이트 회사. 그중에 갈 수 있는 마이크를 손질해. 나의 여행을서 거듭하게 먹으러 왔어요. 해도, 그대로 매력이 있어. 아까, 아, 조금만 조금만. 내가 좀 흰머리만 없애줄게. 이거 티백 빼는데 저 스테인리스 사용하면 된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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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, 오. 뱃살이 없네 아 너무 웃긴다 뭐시킬거야? 이거 두개는 먹어야되는거까? 아 두개는 시킬거야? 응 얘 하나, 얘 하나 하고 다섯명이라 두개를 시킬거면 이런거 뭐 시키겠네? 그걸 시킨다면 침해서만 빼야돼 그렇죠 그렇죠 얘 대신 얘만 시키고 회 종류로 하나 시키고 이거 아니면 이거? 거기 골라봐봐 그럼 연어 사시미 연어 사시미 연어 사시미 짠! 나 그거 하나만 구해줘 양이 얼마 안되네? 안되죠 이거 하나 얼마지? 5천 얼마 그러니까 사시만 시켜서 먹었죠 짠 그냥 먹는거야? 그냥 먹는거에요 그냥 먹는거에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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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? 제가 그랬다고요? 천만 다행이다 아 왜그래요 승가 왜 내 앞에 이걸 주지 나 먹으라고 주는건가 했는데 고마워 원래 문어 스케치콘 이것도 같이 나와요? 다른데도? 아니죠 오 음 맛있다는데 그쵸 아 너무 고마워 고마워 고생들 한다 응 들리작 고마워 고마워 은어 Liam 희아 고ма! 뭐 그릇에다 버려 그릇에다 버려 그때 집 strokes 너무 잘한다 사람들 많았고 이 뜨거운 걸로 봐요 진짜 너무 재미있어 나는 좀 감자피나 이랬었거든 근데 사람들이 잡는 거 땅콩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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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감자전을 먹어야 돼 또 오신다 여는 남간다 이제 양의 Pri역은 내가 다녔인 것 같다 또 오신다 나는 물건 또 오신다 뵈어 저희도 한 번 점점 보이는 거야? 설마 될 때 설마 안녕하세요 맞아 이거야 그때 이걸 했었어 테스트 한 번 했어 어 아이스로도 먹자 좋습니다 대추로 과자창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과자 리플리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예쁘지? 소희 오늘 부부의 날 아니야? 왜? 근데 부부의 날이 좋은 게 있어요. 5월 20일이 몇일이었네? 21일이지? 오늘 부부의 날일걸? 아까 본 것 같은데? 베이스 천천히 사는데 진짜 큰일이야. 그래, 일단 들어갈 때 꽃 한 통이라도 사가. 어, 그거로서 보내야 되죠. 짠? 언니 먼저 가셨어, 너무 더워서. 아까 오미자도 가셨으면 좋겠어요. 슬라이샤블링이 더 맛있어. 맛있어? 역시 더위 가시는데 오미자가 최고야. 천천히 해, 땡. 맛있어. 맛있어. 오케이. 천천히 해, 땡. 근데 그 테스트 자체가 엄청 오래 끌면 안 되는 거니까. 응. 과연 소희도 이전에 테스트했던 거랑 똑같이 나올 것인가. 그러니까. 됐어? 뭐야? ISM차. 그렇다니까. 똑같이 나오지? 대박. 대박. 용감한 소호자 씨세요. 내향형 67%에 현실주의 62%. 소희도 엄청 계획형이야. 응. 그런 거에 계획을 되게 많이 해요. 저랑 비슷하세요. 우리가 지금 딱 이것만, 이것만 반대야. 마음, 이 내향형 외향형만. 아, 그럼? 하교정님 외교관. 그치? 언니 외향 72에 내향. 근데 외향이 좀 더 늘었어, 3%. 응. 그때 그때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 같긴 한데. 현실주의 81%. 계획형이 2% 더 늘었어. 줄지 않았어. 88%였는데 계획이 90이야. 그렇지. 언니 지금 계획한 거 보니까 내가 또 제주도 계획한 거 봐서. 니은이는 계획이 끝만 아니다. 그럴 수 있지. 5. 10. 10. 10. 10. 10. 11. 13.